강철깃발 이 시험이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가게 C 거점을 무력화시켰고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2명 째다 3명 쓰러졌다 또 하나 달성했군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샥스가 자네의 힘을 부러워할 거야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 자네 편이 앞서고 있지만 방심하지 말게 상대도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불꽃이 식어버렸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적군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적군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적군 적군 남자네 reverse C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전세는 자네에게 기울었어. 끝을 내주게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판정을 내리지. 모두 자네 마음대로 해. 이번에는 즐기라고. 잘했어.